진혜성은 mbn 뉴스파이터 단독 인터뷰를 공개하며 김명준 아나운서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진혜성의 끼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뉴스파이터 진혜성이 새 앨범과 컴백 시기를 알렸다. mbn 뉴스 기자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진혜성을 칭찬했다. 김명준 아나운서의 발언대로 팬들은 진혜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하루를 헤아리며 여전히 영향력이 큰 가수임을 증명했다. 뿐만 아니라 진혜성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히트를 쳤다. 이것은 음악계에서 그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 김명준 아나운서는 mbn이 진혜성과 전속 계약을 맺기를 바란다. 그는 또 진혜성 없이 톱스타들의 콘서트가 매진될 경우 티켓 판매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진혜성이 선보인 곡들은 네이버 음원차트에서 1만 명 이상의 다른 트로트 가수들을 제치고 놀라운 위력을 이어갔다. 진혜성은 자신이 뛰어난 스타임을 증명하고 있으며 그의 인기와 재능은 가요계에서 점점 더 널리 인정받고 있다. 팬들은 진혜성의 새 앨범과 컴백을 무대에서 고대하고 있다. 진혜성은 연주 실력뿐만 아니라 작곡 능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가 작곡하고 연주한 곡들은 여전히 음악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곡들은 국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았다. 진혜성의 새 앨범이 깜짝 놀라움과 음악적 돌파를 예고하고 있다. 팬들은 그의 독특하고 질 좋은 음악을 기대하며 기대에 부풀고 있다. 진혜성에 대한 관심은 음악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는 또한 주요 브랜드들의 관심을 끌었고 다양한 분야로부터 다양한 협력 제안을 받았다. 이는 그의 영향력이 음악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와 광고 분야에도 확대되었음을 증명한다. 진혜성은 젊고 재능있는 음악적 아이콘으로 자리잡으며 전통 트로트 음악에 대한 시각을 바꾸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팬들의 성원과 음악 전문가들의 인정을 받은 진혜성은 주목할 만한 스타이며 앞으로 전망이 밝은 스타임을 입증하고 있다. 진혜성은 커가는 발전과 성공으로 음악계에서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관객의 가슴에 깊이 새겨넣고 있다. 고맙습니다.